이거 숙소 좋아하지? 나오다 네 마지막 다섯 정상수가 이렇게 올라가지? 네 이렇게 올라가지? 다섯 제끼고 여섯 셋 마지막 다섯 아가씨 입에서 이렇게 얼큰한 소리가 많냐? 어? 아유 지금 무불면 안 돼 둘 제끼어야 돼 셋 다섯 여섯 아홉 야아 누가 보면 배에 준비하는 중 하나 둘 셋 셋 살짝 제끼고 넷 열 계속 둘 셋 여덟 아홉 자 제끼어 셋 드러뜨리고 넷 셋 꼭 찍어요 넷 넷 너 넷 Έ 넷 넷